안녕하세요 우프선생이에요 자 물리일에서 오늘은 트랜지스터 하고요 신소재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를 두 개를 서로 겹친 건데 요게 바로 뭐냐면 PNP 트랜지스터고요 요거는 NPN 트랜지스터 요거 요거 두 개가 다이오드죠 요요 두 개가 다이오드 그렇죠 PN 또는 요것도 다이오드가 되겠죠 이렇게 다이오드 두 개를 서로 겹쳐 가지고 어 가운데 N형이 있고 양쪽에 P형이 있는거 그 다음 또 요거 반대로 이렇게 된거죠 두 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크게 그렸지만 가운데는 굉장히 얇아요 이게 굉장히 얇고 그래서 그대로 여기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점프해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여기는 얇게 돼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가 아주 중요한 작용이 뭐냐 증폭작용 증폭 이거는 이제 전류나 특히 전류 하는데 전류가 증폭되는 전압도 같이 커질 수 있는데 주로 전류를 이제 증폭 작은 전류를 가지고 큰 전류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게 작은 전류를 이용해서 큰 전류 또 이제 스위치 작용도 합니다 스위치 작용은 그 전압을 잘 조절하게 되면 어떤 때는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흐르지도 않게 하고 이렇게 흐르면 온 그죠 1이 되고 안 흐르면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 이제 이진법 그죠 그때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작용과 증폭작용이 두 가지 작용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이 트랜지스터를 요만한 칩 안에 수억 개죠 아마 그죠 수천만 개 수억 개 지금 수억 개까지 올라간다면 그 작은 트랜지스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은 거 이제 요런 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컴퓨터 칩들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묘한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를 만들어 내니까 인간이 참 대단하죠 그죠 손톱만 한 대 안에 트랜지스터를 수천만 개 수억 개를 집어넣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먼저 PNP형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자 PNP형에 여기 여기 P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N형 그 다음에 여기도 P형 요건 저기 저 반도체에서 했는데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은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3가짜리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씩 모자라니까 여기도 양공 그 다음에 이 네가티브 반도체는요 여기 안에는 이제 5가짜리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긴 자유전자가 하나 있죠 그렇죠 실리콘보다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한 거죠 근데 요쪽에 있는 거 있죠 요쪽에 있는 우리 P형 반도체를 2미터라고 그럽니다 2미터 에미터 그러기도 하고 2미터 1미터 2미터 처럼 2미터 2미터는 뭔가 이렇게 방출해낸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2미터 가운데 있는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거 가운데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좁은데 요놈 반도체로 우리가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반도체 그죠 요걸 우리가 컬렉터라 그럽니다 컬렉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도체 이름입니다 요 반도체 컬렉터 요 반도체가 베이스 요 반도체가 2미터인데 이제 이게 선을 연결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뽑아 놓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회로를 구성해야 되니까 선을 뽑아 놓아갖고 흔히 이제 그림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2 2미터인데 이제 2라고 많이 쓰고요 여기는 베이스 B라고 약자로 쓰기도 하고 컬렉터 C라고 쓰기도 하죠 그 가운데 있는 요거는 굉장히 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P형 반도체는 굉장히 크고 N형 반도체는 아주 얇다 그리고 여기는 양공이 전화로 운반한다 N형 반도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 그래서 P형 반도체의 양공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 양공들 얘들이 전화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양공이 양공이 잠깐 물 한 잔 마시죠 이 양공이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베이스하고 여기 가운데 베이스라 했죠 선을 빼서 이제 베이스라고 써놨는데 베이스하고 요 왼쪽에 2미터 요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회로를 구성한 거죠 이렇게 되도록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플러스를 2미터 쪽에 연결했죠 이 P형 반도체가 플러스인데 플러스를 플러스극을 P형 반도체 연결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순방량이죠 그렇죠 순방량으로 전압을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거티브 쪽에 마이너스극을 여기죠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극을 여기다 연결한 거죠 베이스 쪽에다가 그러면 얘는 순방량이니까 순방량이면 앞에 저게 저 뭐냐 그거 할 때 그때 했죠 그렇죠 순방량으로 하면 전류가 흐른다고 다이오드 할 때 했죠 그래서 이거는 순방량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전류가 지금 흐릅니다 자 그래서 2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량으로 전압을 걸었다 순방량으로 전압을 걸었다 누구하고 2미터 E하고요 베이스 B 사이에 순방량으로 전압을 걸면 순방량으로 전압이 걸리면 무조건 전류가 흐릅니다 요 두 개만 보면 요거는 요 밑에다 다시 그렸죠 요 두 개만 보면 이게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로 순방량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오른쪽 요건 없다고 생각해보면 요 두 개만 보면 다이오드니까 순방량 연결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항상 P쪽에서 N쪽으로 흐르죠 그렇죠 퍼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쪽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공이 캐리어입니다 양공이 지금 전압을 운반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건 뭐냐 그러면은 요 반도체를요 요런식으로 기호로 표시하는데 동그랗게 하고 선을 그어서 요거는 베이스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건 콜렉터 요건 요렇게 요렇게 해서 2미터인데 지금 전류가 여기 보면 2미터에서 요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베이스 쪽으로 가고 있죠 전류가 베이스 쪽으로 간다고 요쪽을 화살필로 이렇게 해놨죠 요 방향이 바로 전류 방향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가고 컬렉터는 어떻게 되냐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걸 따라가고 베이스로도 가지만 컬렉터로도 가죠 사실은 컬렉터로 더 많이 가죠 얘가 만약에 100이 들어오잖아 100이 들어오면 요쪽으로 가는 건 1이고 있지 요쪽으로 가는 게 99야 엄청나게 많이 간다 이쪽으로 그래서 컬렉터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죠 여기는 1밖에 안 가고 그래서 요거는 가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2미터하고 컬렉터 이 두 개만 보면 전류가 이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죠 여기서 보면 전류가 여기서 1로 바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현재는 여기는 아직도 아무런 회로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렇게 돕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기만 돌도록 지금 순방량으로 돌도록 연결한 상태에서 얘 둘 사이도 연결합니다 이렇게 베이스와 컬렉터 자 베이스와 컬렉터를 연결했는데 여기는 역방량으로 연결했습니다 역방량으로 역방량으로 연결했으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P죠 플러스니까 퍼지티브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글을 연결하는 거죠 플러스에 플러스를 연결하면은 이게 순방량인데 퍼지티브 P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글을 연결했죠 그래서 요렇게 오면은 짧은 게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요 베이스하고 2미터 요 사이에 전압보다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전압을 더 높은 걸 걸어줍니다 전압을 더 높게 걸어줘야지 전류가 엄청나게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회로를 형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왔죠 그죠 마이너스가 왔어 그리고 상당히 빵빵한 압력이 걸렸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죠 플러스 아까 중에 순방량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지금 돼 있죠 여기에 자 플러스인데 그럼 여기 플러스에서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그죠 팡팡 가고 싶은 그 힘이 작용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양공들이 요렇게 가 갖고 베이스 쪽으로도 가지만 상당히 많은 애들이 베이스가 너무 얇으니까 그냥 뛰어넘어 갖고 절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엄청난 힘으로 얘를 잡아 땡기니까 플러스 애들이 그냥 날라가는 거야 정시 없이 일로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양공들이 있잖아 피형 반도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막 일시에 쏟아져 갖고 어마어마하게 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쨍은 밖에 안 흐르고요 그래서 이쪽이 폭탄 터지듯이 와라라라 몰려가는 거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2m 쪽의 양공들 자 여기 있는 양공들하고요 이 양공들이 어딜 지나가 바로 요 N형 반도체를 이게 굉장히 얇으니까 그냥 지나 버린다 물론 일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다 가면 얘가 쪽팔리잖아 이제 쪽팔리니까 일부는 일로 해 갖고 이제 이렇게 가준다 이렇게 흐르도록 가지고 대부분 일로 가버려 그래서 N을 지나서 C 즉 컬렉터 쪽으로 폭발적으로 돌진하여 이 컬렉터에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류가 99 그죠 여기 만약에 이제 100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99는 전류가 하고 이쪽은 1밖에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한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 좀 그것만 간단히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시 자 PMP형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2m 쪽이 플러스고요 여기 순방량으로 지금 걸어놨기 때문에 플러스고 여긴 역방량으로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이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가 걸려있죠 그럼 이 큰 거 요것만 보게 되면 가운데 이게 이제 없다고 생각해 봐 이게 얘는 너무 얇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양공들이 꽉 차있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양공들이 일방적으로 그죠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서 전류가 보낼 거 아냐 여기 마이너스가 땡기니까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엄청나게 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흘러갖고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 컬렉터에 큰 전류가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데 자 여기 들어온 게 두 개로 나눠지죠 컬렉터로 들어가고 베이스로 들어가고 그래서 2m에 들어온 전류 2m에 들어온 전류는 베이스로 간 전류하고 컬렉터에 간 전류 두 개 합치면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얘가 와갖고 두 개를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그걸 숫자로 아까도 앞에 살짝 썼지만 여기 지금 100이 들어온다 단위는 밀리암페어입니다 목이 깔깔하다 물 한잔 더 마시자 밀리암페거든 근데 이게 99밀리암페가 이쪽으로 가고 1밀리암페가 이쪽으로 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거의 99배지 그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2m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컬렉터 쪽으로 PNP경은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러가고 여기는 무조건 순방량으로 전압을 걸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역방량으로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래야지 전류가 제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작동을 하려면 이 트랜지스트가 작동을 하려면 2m 하고요 베이스 사이 여기를 항상 순방량으로 해줘요 이 두 개를 이제 다이오드로 보면 이걸 항상 순방량으로 해줘야 돼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있지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 여기는 항상 역방량으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PNP도 그렇지만 NPN형 트랜지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여기 있지 여기 트랜지스트 가로질라고 전기가 흘러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흐르지만 이게 이제 NP형이 되면 이제 반대쪽으로 흐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항상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이거를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1위가 하고 99가 같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전류 한번 봅시다 전류 이거를 이제 베이스 B로 써봅시다 이건 1위고 그 다음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컬렉터 전류 이 I는 전류 표시죠 99 1대 99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99배 이쪽으로 많이 흐르죠 그러니까 증폭이 된 겁니다 여기 상당히 적은 전류를 베이스에 아주 작은 전류 1을 흐르게 만들어도 컬렉터에는 99 배가 되는 99 정도 여기 1mA만 흘러도 99mA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증폭 현상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류가 흐르게 돼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양공들이 얘가 전류를 흐르게 되면 회로가 형성되면 양공들이 자극을 받아갖고 막 흐를 거 아니야 그지 막 가고 싶은데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니까 그걸로 다 가버리는 거야 이쪽으로는 쬐끔밖에 안 가고 여기 아무 전류가 안 걸려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만 다 돌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베이스 전류가 99배 정도 증폭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 증폭작용이죠 이게 바로 누구의 증폭작용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을 잘 조절하면 베이스와 2m 사이에 전류가 이건 증폭작용을 요구를 하고요 베이스와 2m 사이에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전류가 흐르지도 않기도 한다 흐르게 되는 게 이제 이게 순방량으로 하면 흐르고요 역방량으로 하면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 작용 순방량이라도 너무 전압이 작아버리면 안 흐릅니다 얘가 아주 기본 전압이 필요한 게 꼭 있거든 그거보다 더 작게 흘러버리면 아무리 순방량이라도 흐르지 않아 역방량은 뭐 당연히 안 흐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베이스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을요 잘 조절하면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그럼 ON이고 안 흐르기도 하고 OFF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작용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순방량 역방량이 갖고 전류가 막 흐르고 있는 상태죠 거기서 베이스 전류를 그죠 조절하면 증폭시켜가지고 컬렉터의 전류를 굉장히 커지게 만들 수 있다 아까 베이스에 1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컬렉터에는 99 정도로 그죠 보통 뭐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증폭되는데 이 정도는 99배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전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증폭작용이라고 하죠 증폭작용 자 그래서 스위치 작용하고요 증폭작용 이 두 개가 트랜지스터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PN형 경우는 시험에는 PMP도 나오지만 NPN도 나오거든 그럼 NPN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로 이제 이미터 여기를 베이스를 하면 여기는 없다고 생각해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다이오드로 다이오드 그러면 다이오드 있으면은 항상 P에서 어디로 흘러? N으로 전기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야 돼 이쪽으로 전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N형이라고 그러면 이건 지금 NP형이면 여기가 네거티브니까 여기 보면 그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해줬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가 positive니까 이쪽은 베이스를 통해 베이스는 플러스를 연결했죠 베이스는 플러스 여기 이미터는 마이너스 이미터에는 마이너스 베이스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지금 positive니까 플러스에 플러스 연결하니까 순방량 맞죠 그래서 이 NPN형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작동하려면은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는 항상 순방량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는 당연히 역방량 연결해야 돼 이거는 뭐 NP형이나 PNP형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트랜지스터 기호를 이거 보면요 여기가 베이스 여기 이미터 여기를 컬렉터 그러면 화살표를 이쪽으로 했어요 전류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죠 베이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봐봐 지금 여기는 순방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반대쪽은 베이스 사이 콜렉터는 역방량으로 연결해 보자 그러면 네거티브니까 여기 플러스극을 연결해 주면 서로 역방량이죠 그럼 플러스극 긴 거 플러스극이죠 그 전압은 상당히 얘보다 이제 큰 전압을 걸어줍니다 역시 많은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네거티브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따지면 이제 파지티브인데 네거티브 연결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스가 여기다 이제 표시해도 되지만 여기 가까이 P하고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베이스 자체가 지금 여기 플러스죠 그죠 파지티브니까 그래갖고 여기 마에서 연결했으니까 역방량 맞죠 지금 역방량인데 그럼 이렇게 딱 걸었을 때 이 P는 너무 얇아서 없는 거랑 똑같다 그럼 네거티브 N형 반도체만 했을 때는 당연히 자유전자들이 가득 있는 거죠 여기서는 캐리어가 전기로 운반하는 놈이 자유전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플러스 걸어주면 마이너스 걸어주면 이 마이너스들은 봐봐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 쪽으로 다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가죠 그래갖고 물론 여기도 여기 여기 베이스도 조금 가겠지만 그냥 다 통과해서 이게 너무 얇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유전자가 다 이쪽으로 가면 전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죠 전류는 자유전자 그러면 반대니까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가게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전류가 결국 C에서 C가 뭐야 컬렉터에서 E 2m 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이쪽으로 여기 보게 되면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1분에 1로 가겠지만 이렇게 그런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구만 1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둘이 합쳐 갖고 이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도 가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도 가고 합쳐 갖고 이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기호는 글쎄 시험에 물리원에서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호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혹시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2m 쪽으로 가면 화살표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컬렉터에서 2m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좁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늘게 안 해주고 조금 가늘게는 해주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x고 여기 y고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n, p, n형인지 p, n, p형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판단 말이야 근데 이걸 판별하는데 여기 회로를 이렇게 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판단할 때 이쪽에 2m 쪽에 다이오드의 전류 방향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m가 지금 이쪽에 있다 그럽시다 자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2m 베이스 컬렉터 가르쳐줬어 그럼 2m 쪽에 있는 다이오드 이것만 보는 거야 자 이것만 이것만 이것은 지금 p인지 n인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야 지금 그런데 이것을 걸어줬어 그러면 봐봐 지금 전기가 어디서 어디에 흐르니 여기만 보면 여기 플러스가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전기가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뭐가 돼 여기가 p가 되고 p형 여기가 n형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p에서 n으로 가니까 그럼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쪽은 당연히 또 n형 반도체가 되겠죠 n, p, n 이렇게 붙여 놓은 거니까 p, p, n 이런 식으로 안 붙입니다 양쪽 끝이 똑같고 가운데가 다른 겁니다 항상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외워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2m하고 베이스는 항상 순방량으로 연결돼 있으라 그랬지 그제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2m가 돼 있고 베이스가 돼 있죠 이게 순방량으로 연결되라 하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그니까 마이너스 그니까 마이너스 그니까 여긴 당연히 뭐야 그렇죠 n형 반도체겠죠 그래야 서로 순방량이니까 같아야 돼 이게 순방량이야 플러스 쪽은 p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n, p, n 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봅시다 여기는 이제 보니까 문제가 여기가 2m라고 돼 있고요 여기 베이스 돼 있고요 컬렉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컬렉터를 왼쪽에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줄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그럼 잘 보면 2m 쪽에 거 보자 2m 쪽에 있는 이 반도체 두 개를 보니까요 지금 여기 지금 플러스가 돼 있고 마이너스 되니까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거기다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럼 당연히 p에서 n 쪽으로 전류 흐르니까 이쪽이 p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p형 반도체가 되고 이 놈이 n형 반도체가 돼 그럼 당연히 끝에 있는 이 놈도 p형 반도체가 되겠죠 p형 그렇죠 p형 요것도 이제 항상 여기 순 그죠 순방량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플러스 단어 이거 긴 거 그죠 플러스를 쭉 이어 봅니다 이게 여기가 플러스 거기죠 플러스면 여기 p가 있어야지 순방량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하고 2m 사이 이 회로가 순방량으로 돼 있나 보면은 플러스가 와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가 당연히 p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2m죠 그러니까 이 회로를 보는 거예요 이 회로에서는 지금 보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네거티브가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2m 하고 베이스는 항상 순방량으로 연결돼야 트랜시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역방량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트랜시지가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것만 보면 됩니다 순방량으로 돼 있냐 순방량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쭉 이어서 가면 여기가 n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쭉 이어서 가면 여기가 P형 반도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베이스와 2m 사이에서 하는 거야 베이스와 2m 사이 베이스와 컬렉터로 하면 안 돼 베이스와 컬렉터는 역방량입니다 그래서 순방량 이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반도체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작용이 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신소재 신소재로요 초전도체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온도가 낮은 영하 270도 영하 270 265 200 250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온도 임계 온도라고 그러는데 물질마다 좀 틀린데 임계 온도 밑으로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어떤 금속 물질이 있어 거긴 전기가 흐르면 무조건 저항이 있죠 못 가게 막는 거 그런데 얘가 온도가 한 영하 260도 70도 쯤 되니까 갑자기 저항이 제로가 돼 버려 그러니까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초전도 현상을 합니다 초는 슈퍼죠 전도는 전기가 흐르는 건데 전기가 너무 끝없이 잘 흐르는 거야 전력 손실도 없고 이 전기 저항 때문에 원래 전력이 그죠 발전소에서 집까지 전기가 오는데 전기 저항 때문에 그 열로서 손실이 돼 가지고 전력 손실이 많죠 그런데 이건 전력 손실 없이 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체 물질로 전기 케이블을 만들잖아 그러면 이 초전도체로 만든 케이블은 저항이 제로니까 거기서는 전류들이 막 끝없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전류를 막 높여도 괜찮아요 원래 전류를 높이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뜨거워져서 어느 이상은 안 되죠 다 녹아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야 자 그래갖고 MRI라 그래 가지고요 병원에 가면 자기공명영상장치라고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거기 이제 이렇게 자기장으로 몸속에 피 도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그대로 찍을 수 있죠 그걸 찍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 그 기계 장치가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석이 원래 자석이 있고 전기를 흘려서 만든 자석이 있습니다 그걸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딱 끊어버리면 자석이 성적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려고 하면 전기를 전류를 엄청나게 세게 흘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전기저항이 거의 제로가 되면 엄청난 전류가 흘러 전류가 거의 무한대까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고 이 전자석이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해갖고 그 기계 장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피 흐름이나 그죠 여러 가지를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MRI 요구할 때 초전도체 써먹고요 또 토카막이라고 해서 인공태양인데요 수소형 융합반응 1억도 이상의 어마어마한 높은 온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어디 가둬놔야 되거든 그런데 1억도가 되는 거니까 어떤 금속을 쓴다고 해도 이건 다 녹아버리니까 가둘 수가 없죠 그래서 1억도의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이온화된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온도가 높은 데는 기체를 넘어서 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서 가지고 플라즈마 상태에 있어요 이온화 상태로 있는데 그 이온화 상태의 그 뜨거운 그 뜨거운 것들을 어떻게 가둬두느냐 바로 강력한 자기장 속에 가둬두는 거야 이 플라즈마는 어쨌든 전기를 띈 놈들이죠 그러면 자석을 딱 적당히 걸어주면 그 안에 얘들이 딱 갇힌다 그래서 공중에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 같은 데서는 많이 봤을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 안에 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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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죠 엄청 1억도 넘는 플라즈마 플라스마 이 안에 뱅글뱅글 돌아 나오지도 못해 여기 자기장을 걸어놨기 때문에 자기장을 딱 걸어두게 되면 공중에 이렇게 얘들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엄청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해요 엄청난 고온이니까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 전자석을 만들려고 하면 전기저항이 거의 제로인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되겠죠 발음이 또 막 꼬인다고요 그래서 이 토카막이라고 알고 인공태양 만드는 거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이 기술에서 지금 세계에서 아주 그냥 손꼽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전세계가 힘을 앞잡고 인공태양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공하기만 하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그냥 전기를 막 뽑아내고 그죠 에너지를 뽑아내니까 석유 같은 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좀 좋아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죠 전기료나 뭐 이 모든 게 전부 다 무료로 한다고 그래 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수입이 좀 적어도 살아가는데 그죠 좀 편할 거 아니야 그럼 대중교통요금도 다 싸지게 되고 그럼 살아가기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토카막 초전도체 이용하는 거고요 초전도체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라고요 전기장 내에서 유전분극 현상을 일으킨 물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한 유전체가 있습니다 얘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자기장이 전기장이 없어도 끊어져도 이 유전분극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압전소자라든지 메모리 소자 압전소자 메모리 소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전기를 다루는데 그거 어떤 압력을 가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또 뭐 기억장치 이런 거 있죠 메모리 그죠 그런 거 만드는 소자들 소자들 아주 작은 그런 부품들을 작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강 유전체에 써먹고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이제 좀 더 찾아보면 그림 해갖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정이라고 액정 유명하죠 액정은 우리 핸드폰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떨어뜨리면 액정 깨졌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액정 화면 LCD 액정 온도계 각종 계기판 이 액정이 액체는 물처럼 흐르죠 근데 고체는 원래 딱딱한 고체니까 결정을 가지거든 그런데 액체와 고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진 거야 그래서 액체인데 결정을 가진다 정 그죠 그래서 액정이라고 합니다 액체인데 결정을 가진다 그래서 액정 그래서 이제 얘는 액체와 고체 그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액정 화면도 만들고 액정 온도계도 만들고 또 각종 계기판도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 핸드폰 액정 많이 들어봤죠 자 이번엔 이제 그래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핀 그래핀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 다이아몬드죠 보석이 그죠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도 탄소고요 숫도 탄소야 그 다음에 연필심 흑연 있죠 이것도 탄소 석탄 같은 거 이거 그죠 다 탄소들입니다 근데 탄소가 또 어떤 건 입체적인 그죠 C60이라고 하고 탄소 60 입체적으로 된 이런 신소재들도 있는데 요새는 그래핀이라고 얘는 탄소 원자 평명이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그냥 종이 있죠 얇은 종이에 뭐 수억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얇게 그래서 두께가 원자 단위로 얇습니다 그래서 0.2 나노메타인데 2m를 100억 나누면 돼 2m 있지 2m 좀 키 큰 사람이 2m 되죠 그 정도 사이즈를 나누기 100억 빼 하는 거야 그거 하나가 2나노메타입니다 그 정도 두께밖에 안 됩니다 그래핀이 그러니까 탄소 원자들이 그냥 종이처럼 잘게 펴져 있는 거야 얘 별명이 꿈의 나노물질이라 한다 꿈의 물질 얘가 너무너무 잘하는 게 많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래핀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야 그리고 가볍죠 얇으니까 그것도 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강철보다 그렇게 얇은데도 강철보다 강해 한 200배 이상 강해가지고요 강철 같은 거를 두껍게 이제 만들면 방탄 그죠 총알 뭐 막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얘는 아주 가벼운 옷인데 그래핀으로 옷을 만들면 총알마저도 뚫질 못하죠 총알이 그죠 튕겨 나가죠 그냥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구리의 100배 구리를 우리가 전선에 많이 사용하죠 원래 금이나 은인 전도성이 좀 더 높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구리를 쓰는데 얘는 구리의 100배니까 이거 쓰면 끝내주겠죠 그죠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니까 또 열 전도율도 굉장히 우수해 갖고 다이아몬드가 열 전도를 잘하는데 그게 한 두 배 정도로 그래핀이나 다이아몬드나 다 같은 탄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 탄소 이거 우수해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타면 새까맣게 되고 그죠 식물이 죽어서 된 게 탄소 덩어리가 석탄이죠 돌멩이 탄소단 뜻이고 그 다음에 동물 유공충 같은 게 죽어서 껄죽하게 된 거 그게 바로 석유죠 그죠 탄소 탄소인데 이게 이제 유 막 기름처럼 그죠 이게 전부 다 탄소들이죠 이게 전부 다 생물의 시체들인거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탄소가 그래서 탄소가 사람 몸도 이루고 생물의 몸도 이루고요 또 이런 것처럼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숯도 만들고 흑연도 만들고 거기다 이제 그래핀이란 이러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앞에 지금 규소 많이 했잖아 실리콘 실리콘이 뭐야 이거를 반도체 해가지고 지금 문명이 엄청 발달하고 있는데 얘 같은 같은 14족의 그 위에 있는 게 탄소야 같은 줄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저마늄이죠 그죠 그죠 얘는 반도체지만 얘는 바로 이렇게 사람의 생명 몸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반응을 되게 잘하거든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잘해 근데 얘가 이제 전기문명을 반도체 실리콘이 지금 하고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얘 C에서 나온 그래핀 이놈이 이제 세상을 또 혁명적으로 바꾸는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비행기나 자동차 그죠 가벼우면서 탄탄하니까 사고 나도 그죠 사람이 속에서 죽는 일이 거의 없겠죠 잘 안 부서지니까 건축자재 뭐 전투복 방탄복 기능성의복 또 의료분야에도 쓸 수 있구요 터치패널 여기도 쓰구요 플렉셔블 디스플레이라고 발음이래 플렉셔블 휘어지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를 몸에 둘둘 입고 다니고 감고 다닌다 그러지 그죠 그래갖고 지금 삼성에서도 폴로 폰 휘어지는 거 그죠 펼쳐지는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렇게 플렉셔벌 휘어지는 것들 그죠 그래핀 저걸 쓰게 되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라든지 초박형 스피커 스피커가 너무너무 얇은 거 초고속 충전기라든지 또는 바닷물을 담수 민물 만드는 거죠 바닷물 짠 물인데 목마르다고 그거 먹으면 사람 죽죠 계속 먹으면 너무 짜니까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조난당했을 때 물이 없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바닷물을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기 그냥 바닷물에 다른 물질도 많지만 특히 소금기 있지 그거를 이제 전부 다 필터로 걸러내야 돼 그러니까 아주 필터가 얇아서 물은 통과하는데 소금 입장은 통과 못해 그러면 이제 그거 할 때 그래핀 저걸 이용해 가지고 그 필터를 만들게 되면 바닷물을 싸게 민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필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배에 이제 타고 있다 그러면 혹시 만약의 경우 뭐 이제 그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닷물을 그 필터에 물에 부분 걸러가지고 밑에 떨어지는 물은 바로 마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필터를 만들어서 싸게 누구나 갖고 다닐 수 있게 되면 끝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들이 너무너무 빨리 발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잖아요 그제 여러분이 이제 뭐 한 3, 40대쯤 됐을 때 한 20년 낸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야 나도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이제 좋은 세상을 좀 봐야 될 텐데 모르겠어 그때까지 살지 어떨지 사람 운명이란 건 하늘에 달린 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어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모든 사람이 꿈이지만은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세상이 막 바뀌고 있으니까 정말 궁금해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좋아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세종대왕께서 괜히 한글을 발명한 게 아니고요 머리가 아주 우수합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만 우수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발명이 나오고 금속활자도 세계 최초로 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최초인 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한 대신에 이제 좀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잘 서로 융화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한류 그죠 케이팝 이런 거 갖고 시대를 리드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똑똑한 머리로 많은 우수한 문화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고 앞으로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 우리가 별로 못 탔다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노벨상 탄다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 진짜 많이 탔어 앞으로는 아마 그런 탄탄한 쪽 기술 쪽 또는 베이스 베직 이런 과학 거기서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이 그죠 우리나라도 발전할 테니까 노벨상도 많이 쏟아지겠죠 근데 하여튼 과학기술 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갑니다 손재주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맡아서 담당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담당해서 열심히 하라고 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인터넷 또 유튜브에 올려갖고 여러분의 공부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후세월을 위해서 또 나도 마찬가지고 조상들의 그 그죠 그걸 이어받아갖고 또 후손들을 생각해서 나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끝내지 말고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밤 12시 다 돼가는데 역시 여러분 역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나이가 많이 자꾸 드니까 말이 많아죠 말이 높아 수고했어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